오늘은 여러분께 시장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걸 찬성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결정되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fm리스트들은 니들 진짜 빡대가리냐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구분 못해 같은 스포츠임에도 연봉이 다른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공교육의 실패를 의미하고 같은 운동을 하는데 연봉을 적게 받는 여자 스포츠 선수를 배려하고 공감해야 하는 거 모르냐고 라는 부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언론과 여성들은 성평등한 스포츠 세상을 꿈꾼다. 같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죠. 메시는 여자 축구 톱 7개의 리그의 선수들이 버는 돈을 합친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번다. 유엔우먼은 여자 스포츠와 남자 스포츠의 동일 임금을 위해 운동한다. 라는 개소리는 전 세계의 트렌드라 할 수 있죠. 남자 월드컵의 우승팀은 435억 원을 받지만 여자 월드컵의 우승은 45억 원을 받는 게 과연 차별일까요? 모든 것이 동일 임금으로 만드는 공산국가 같은 미래를 우리 여성들을 왜 원하는 걸까요? 같은 스포츠임에도 남녀 간 연봉이 다른 건 차별이고 그거 이해 못하면 공교육을 못 받은 거라 말하던 우리 전흥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자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핸드볼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자 핸드볼이 남자보다 인기 더 많아 남자는 6개의 팀이 있고 여자는 8개의 팀이 있고 국제대회 성적도 여자 핸드볼 팀이 더 우세하지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서 오픈하기 좀 그런데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의 연봉이 더 많습니다. 라는 저 말이 보이시죠? 어라 이상합니다 핸드볼 경기도 남성팀 대 여성팀 경기를 하면 남성팀이 개발라버릴 건데 어째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걸까요? 우리 머저리 같은 fm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논리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의 영화가 방영되었고 전 국민의 관심은 여자 핸드볼 선수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남자 핸드볼 경기보다 여자 핸드볼 경기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을 더 벌게 되는 건 여자 핸드볼 선수가 되었죠.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동일임금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멍청한 소리인 게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와 k리그 중 3브리그에서 뛰는 선수와 연봉이 동일해야 할까요? 동일한 스포츠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시의 연봉과 북한에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과 연봉이 같아야 합니까? 지능이 낮고 공교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과연 누굴까요? 대한민국 골프계는 남자보다 여자 골프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남자 골프 선수에 비해서 여자 골프 선수는 두 배를 더 많이 벌어가고 있습니다.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머저리 같은 한국 여성들께서는 왜 이 부분에는 아가리를 여물고 있는 걸까요? 왜 남성들은 남성 골프 선수의 연봉과 여성 골프 선수의 연봉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걸까요? 남성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기 없는 종목을 선택한 자신을 탓할 뿐이지 남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성들. 왜 니들이 돈을 못 벌고 남성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 본인들이 먼저 가치를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가치 창출 못하겠으니까 그냥 무지성돼 없이 동일임금을 외치는 건 지능이 낫다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답니다. 한심한 인간들의 동일임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동일임금을 원하면 북한으로 꺼지세요. 동일임금을 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독اس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